1과 152분의 1이지? 1과 278분의 1이지? 뭐가 제일 커? 애가 너무 크지? 3이 커? 4가 커? 4가 크지? 근데 3분의 1이 크잖아. 부모가 큰 게 더 작은 거지? 너는 부모가 작은 게 더 크지? 제일 큰 게 누구야? 1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제일 크겠지?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이렇게 되지? 제일 크다는 얘기는 빼는 수가 제일 작아야겠지?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지? 일단 2번, 3번이나 왔나? 이렇게